안쪽에 살짝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테일러드 카르처럼 목선이 더 길어보이고 라운드 넥클라인이나 아니면 터틀릭 입을 때 더 예쁘게 쭉 이렇게 예뻐 보이는 목선 길어보이는 느낌 나고요. 저희 지금 실버블루와 팔로미를 지문 집중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고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네골 이렇게 연출 이렇게 하이네골 연출하게 되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늘 신상의 밍크를 여러분 입으시는 그런 디자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밍크는 두 가지 스타일 변형. 이것도 여러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진도 매장에서 저희 진도 클레벨을 진행하는데 진도 매장에서 비싼 몇백만원 돈 주고 오면 내가 400만원 500만원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럴 때도 본사에서 AS 가능하시거든요. 요것도 역시 진도 개런티드 라벨 부착되어 있어서 본사에서 AS 똑같이 약속을 드릴게요. 그런데 피메일의 풀스킨 밍크 코트죠. 진도 본사에서 AS 다 약속드리죠. 홈쇼핑은 무의자를 12개월까지 드리면서 부담없이 나눠내실 수 있게 해드리죠. 오늘은 처음 있었던 이 조건 역대 최초로 앱 추가 할인 3만원을 더 해드리는 총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날.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요거 요거 살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 지금 실버블 한 60몇 점밖에 수량 없다고 말씀드렸죠. 블랙 있는 분들이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컬러가 요 컬러인데 요거 빨리 가져가세요. 금방 매진될 겁니다. 깨끗하고요. 우아하고요. 아주 고급스럽죠. 셔링이 있는데 셔링을 조이게 되시면 훨씬 더 멋스럽게 연출된다라는 거. 진짜 아름다워요.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 지금 주문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최저 가격. 여러분 이런 가격에 드디어 보시네요. 그리고 나서 팔로미노. 백화점. 일명 백화점 컬러다 제가 말씀드린 건 홈쇼핑이 별로 없어요. 진도 브랜드. 저희 홈쇼핑에서도 진도와 또 다른 민크 브랜드 있습니다만 진도에서만 팔로미노 컬러를 진행하는데 아이보리는 조금 뚱뚱해 보이고 부담스럽다 했을 때 팔로미노 보시면 좋고요. 베이지로 여러분 선택 가능하시고 아니면 나는 조금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화사한 칼랑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구하세요. 전색상 미듐 사이즈 주문 집중. 주문 집중. 수량 부족이면 이제 금방 매진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입은 모습 보여드리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우아하고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많은 보석을 하지 않으셔도요. 민크는 이 자체에서 이 자체에서 모든 고급스러움을 만들어 드립니다. 명품 가방 없어도요. 이런 피메일의 풀스킨 민크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부티나고 아주 그냥 여유가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이도 이 정도 길이가 엉덩이 다 덮어주는 이 정도 길이어서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아서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고 스킨이 빛이 반짝반짝반짝 스킨이 굉장히 좋아요. 피메일의 풀스킨 정도면 걸어다닐 때 찰랑찰랑 물결이 일듯이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얘가 입었을 때 사람이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거. 저는 피메일의 풀스킨 코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차피 평생 입어요. 지금 내 나이에 대비해서 평생 입으면 10년, 20년, 30년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돈이 비싸지 않는 거죠. 중간에 여러 번 여러 번 코트도 패딩도 받고 입으시겠지만 얘는 이거 하나만 계속 입을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주문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